이걸 다 스티븐 코비, 여러분들 잘 아시죠? 일곱 가지,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, 또 여덟 번째 습관, 이런 책 쓰신 안식일교도 성도이긴 합니다만 이분이 쓰신 이 말 중에 Five Emotional Metastatic Cancers 그래서 다섯 가지 감정에 전이 되는 암, 전이성 감정의 암, 이런 거 있어요. 다섯 가지, 비난, 불평, 비교, 경쟁, 논쟁 이런 것들이 있는 한 어떤 결정도 하나님의 의 얘기를 따라가야지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옳다라는 건 늘 내려놔야지 부인해야지, 자기 부인해야지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. 비난 쉽게 하고, 불평하고, 비교하고, 경쟁 이건 그분 표현대로라면 농구장이나 이런 데 사는 경쟁 그런 거 말고, 모든 걸 다 경쟁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. 누구보다 내가 더 사랑받아야 되고, 인정받아야 되고, 옛날에는 목사가 나한테 좀 인정하는 것 같은, 요즘에는 누구를 더 인정해 이런 생각들을 드는 거 말이죠. 컨텐딩, 논쟁, 이런 것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백신을 우리가 맞아야 되는데 그것은 비난하는 대신에 자꾸 남들을 비난하게 대신에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대안을 창조하는 거예요. 창조하는 거예요. 그리고 불평하는 대신에 기여하는 거예요. 자꾸 불평할 거리들이 생기면 저 부분은 내가 좀 해결을 해줘야 되겠다. 기여하는 거예요. 비교하는 대신에 축하해 주는 거예요. 당신이 나보다 낫네. 배가 아픈 것 같지만 축하해. 축하하는 쪽으로 막 해버리잖아요. 그러면 상대도 좋아하고 나도 업됩니다.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가능성도 발견하게 돼요. 상대를 보면서 내가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상대도 하니까 나도 할 수 있겠구나. 그 되어지는 원리들을 내 안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. 축하하게, 축복하게 해주게 되면 말이죠. 경쟁하는 대신에 협력하고 논쟁하는 대신에 좀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하고 나도 갖고 하는 거예요.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런 감정적인 암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. 이 감정적인 암들 이것들 때문에 멀쩡하던 사람들도 결정을 그렇게 했던 사람들도 그냥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그냥 오늘 설교 듣고 나서 오늘 밤에 가서 또 막 이상한 짓 하고 또 전화 걸어서 막 두고 험담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감정적인 암세포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. 백신을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. 의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자꾸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. 그 모든 백신들의 핵심을 하나님 경외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. 영혼은 그들을 경외하는 자,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해서 건지시며 그들이 궁지될 때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. 그래서 경외하는 자, 자기가 그렇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 자 에이, 내가 아무리 옳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보다야 옳겠어. 하면서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자 그런 사람들이 감정적 전이세포들, 암세포들한테 전이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. 세 번째 마지막으로 허기와 갈증, 침체와 절망에 대한 해법을 항상 갈망하며 미리 준비하십시오. 만족한 상태는 하루아침에 주어지지 않습니다. 허기와 갈증은 누가 느끼고 싶어서 느끼게 되나요? 그런 문제에 부닥치게 되는 건 예고 없이 올 때도 맞잖아요. 그러나 그런 일을 팍 부대쳤을 때 계속 슬럼프에 빠지고 아주 그냥 죽고 싶은 그런 기분까지도 드는 경우가 생기잖아요. 그런데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미리 준비한 사람들은 벗어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미리 근력을 키울 사람들은 미리 그것에 대해서 그런 것에도 알아봇하지 않고 자기가 항상 주목하고 있는 그 문제 너머에 있는 것을 갈망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해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. 행복전소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자살했다는 얘기 다 들으셨죠? 저도 모르는 분이었어요 전혀. 저는 강사 이쪽으로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제 친구가 알려줘서 봤어요. 그래서 막 찾아봤어요. 행복전소사라는 사람이 자살을 했다.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막 얘기하셨던 분인데 지금 당신 표현대로라면 700가지의 고통이라고 그러던가 질병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네가 인생을 산다는 게 자기도 무의미하고 남들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결정을 내리신 것 같아요.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비디오도 보고 그랬는데 대단한 입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. 그분 얘기 한 5분만 들으면 머리가 확 뒤집어져가지고 다 좀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. 이렇게 결정을 하시게 만드는 대단한 웅병가시더라고요. 그때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. 다 지금 읽어보셨는데 여자도 경제활동을 해서 독립국가로 살아야 한다. 그러면 우울할 틈이 없다. 돈도 생기지만 인생이 굉장히 밝아진다. 자신감이 생긴다. 그러면서 그 탑하웨어 그거 세일즈맨 그거 하는 거 하시라고 이렇게 광고하시는 거 나왔고 이 세상에 어려움 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? 그러나 인간의 미대한 것은 이 어려움을 뒤집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. 어떤 고통 어떤 어려움도 내가 뒤집어버린다 이겨낼 수 있다고 에너지를 풀 가동해서 한번 살아보세요. 굉장히 멋있는 신세계가 펼쳐질 거예요. 인생을 바꾸는 유일한 비결은 긍정적인 마음이다. 책들 행복이 뭐 별건가요? 행복의 홈런을 날려라. 밥은 굶어도 희망은 굶지 마라. 멋진 노후를 예약하라. 그렇게 하셨어요. 아마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하신 분들께 또 계셨을 거예요.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. 이야 정말 이런 분들이 살아계셔야 절망한 사람들이 일어설 수 있고 하는데 요번에 그 고비 한번 한번 더 넘기셨으면 그 속에서도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외칠 수 있도록 조금만 버텨주셨으면 참 좋았겠다. 근데 그게 자기 힘으로 되느냐고 그건 진짜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건 가신 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주제 넘은 어떤 요구일 수도 있겠죠. 오죽하면 가셨겠습니다. 그렇죠?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나한테 안 올 수 없다는 거예요.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하고 나서 집 앞에서 무슨 짓을 할 어떤 악한 짓을 할지 누가 알아요. 모르는 거예요. 그런 위기와 가능성들은 항상 지뢰처럼 숨어있는 거예요. 우리는 다 이런 악에 노출되어 있는 진사들 아닙니까?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해법을 미리 가지고 있어요.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길 줄 알고 하나님 나는 이런 문제가 닥치더라도 이거보다 더 큰 것을 갈방하는 그런 삶을 살게 이렇게 되어 있으셔야 돼요. 그게 안 되면요. 꽉 넘어지는 거예요. 네. 말씀 맡겼습니다. 그래서 이 달라스 윌란들은 그런 말을 했어요. 믿음과 순종을 결합해야 된다.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. 나는 이제 그분을 신뢰할 거야.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살 거야. 이제 그분은 대단하군이야. 이제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. 이런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었으면 그분이 이제 원하시는 그분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그것을 배우면서 따라가라는 것입니다.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요.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. 양다리가 안 되는 거예요. 저나 여러분 대충 이렇게 하면 될 거 같죠? 이런 경우 딱 걸리면요.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. 참 이 소중한 분 아니에요. 한국 사회같이 절망이 쉽게 되고 불평이 쉽게 되고 이 감정의 다섯 가지 암이 온 가슴 가슴마다 다 퍼져있는 우리 사회 이런 분들 얼마나 소중해요. 와 이 마귀가 그냥 팍 친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러면서 우리를 더 절망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. 근데 그때 그런 마귀의 공격 앞에서 그래도 브레이크스트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요. 크리스찬이라면 그거 브레이크스트로 해야 되는 거예요.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. 그 믿음으로 돌파하는 건데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. 평상시에 준비된 게 있어야 돼요. 의리기를 늘 따라가는 그것이 있어야 돼요. 내가 보기에 오른 거 아니고요. 하나님이 보기에 오르신 그 수준에 맞는 훈련을 해놨어야 돼요.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. 결국 그래야 이 죄와 사망을 이길 수가 있다고요. 우리들의 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. 결국은 우리를 보란듯이 개망신 줄만한 그런 대비책들이 우리들의 적에게 아직 다 있어요.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주 비참하게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대비책들이 우리 적에게 다 있다고요. 그때 아니야 내 인생은 너무나 감사하고 화려하고 황홀한 인생이었어요. 할렐루야 하고 갈 수 있으려면 말이죠. 여기서 하나님 수준에 걸맞는 훈련을 받은 사람들만 가능하다는 거예요. 대충 교회 다니지 말자고요. 대충 목사 생활 하지 말자고요. 하나님 이제 배우고 싶어요. 나 이제 그 수준에 맞게 준비하고 싶어요. 왜냐? 평상시에는 모르다가 결정적으로 나를 다 이뤄놓은 나를 쓰러뜨릴 그 대비책에도 내가 통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. 그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배우셔야 돼요. 처음에 구원받았던 그 간절한 마음으로 배우셔야 돼요. 그런 배움에 성도들이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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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